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은 어디까지 도달해 있을까요? 인공지능 비서에게 스키줄과 교통정보를 확인하고요. 자율주행 자동차로 운전을 하고 인공지능 의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. 이처럼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 속에 빠르게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. 본 과정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을 구분하고 이해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실제 응용할 수 있도록 실습을 통해 학습할 것입니다. 그리고 딥러닝에 대한 모델 설계를 연구하여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기법 또한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. 인공지능 모델 응용 과정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.